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 있어요 저희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응원 열심히 하면 목이 많이 아플텐데 목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목관리 안해요 술이네 술 집에서 말을 안하네 꿀물 자연회복 발소년스 많이 먹어요 안 아파 자연치료 아플 때는 안해요 안해요 복식 호흡 의원하기 위해 태양은 목이래요 안함 평소에 말을 안해요 집에선 말을 안하셨다는데 무선 무선 섭수클랜 나왔고요 짱에서 말투었대 반가성 나름이 잘 안되는데 군대 나왔어요 군대 뱀소리 뱀소리 아 오늘 뱀소리네요 와 뱀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